한편 동일은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데요. 어떡한데 내가 돈을 안써서 먹는 프로가 죄송합니다. 또 상대가 누구신지 모르는데 가수분이래요. 고생하십시오. 고생해야 할 바다는 열심히 고기를 먹는데. 알고보니 바다도 음식 프로그램 촬영 중. 메뉴는 최고급 갈비살. 반면 동일의 메뉴는 저장면과 라면. 고생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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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? 사실 인분으로는 한 1인분 먹은 것 같은데. 몇 인분이셨요? 4인분 딱이에요. 손님한테 나서 똑같이 정리하고 나왔거든요. 4인분이였어요? 저희꺼 좀 몰라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절대 음식을 버리거나 하질 않아요 제가 먹다 먹다 지치면 동생이 다 먹죠 다섯 분이 다 와서 직접 한국까지 와서 해주셨어요 와 언니 나날이 예뻐진 거 아니에요? 많이 듣지 요즘 좀 쉬워 잠깐만 언니 언니 피부 이렇게 뽀얀 피부 비결이 뭐야 뽀글추다핀까 뽀치고 있어 잠깐만 언니 진짜 천사 여자다 손이 이렇게 매끈하고 나 다 뜯어먹어서 이렇게 웃음 오늘 안 되네 잘 언니 우리가 격이 되게 있는 사이라 생각해봐 격이 딱 안녕하세요 민정씨 이런 사이라 생각해봐 서민정씨 정말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감칠맛 나고요 너무 너무 좋아요 왜 입에 침을 바르세요 아니 근데 바다씨가 노래하면 짱이라 제가 노래 너무 좋아요 오로라 해피페이스 아이즈 너무 잘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? 아 진짜 아 진짜